도드캠프 얼마였니? 다들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일단 얼마님은 끊기신건 아닌거 같은데 잠깐 자리 비웠나봐요 어디에요 다 벌써 갔어요? 뜨끈 어? 순식간에 누굴 죽였는데 지금? 나녀향님 분림하셨네 나향님 그 원샷 하셨나보네 저겨 야 해골이 열심히 잘 싸우는데 해골주제 수고하 임마 너희들은 내 마법을 쓸 필요도 없어 나도 매금살 내 방 쓰고 싶다 야 갑자기 나냥님 이펙트가 화려해졌어 데미지가 늘어나고 아 빅대님 여기 잠긴거 있어 어어어 어? 자꾸 자꾸 어?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? 아 동영상 때문에 일시정지? 뭔소리야? 그럼 그냥 일시정지 하세요 메론님이 직접 동영상 때문에 일시정지가 된다는데요? 그거 저장하고 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걸린적 있거든요 멀티하면서 저장이 안되는 전투중이라 어어 어 됐다 됐다 들어왔다 나오는거 됐다 네 잠시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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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요님은 아예 지금 안 움직이는데? 여기 잠긴거 또 있어요 자 일단 머리가죽을 최대한 많이 나 안죽기 위해서 일단 나도 방어마곱을 좀 걸어야겠다 지각녀결 문자 레인점 레인점 쓰임 방패에도 하나 걸고 이거는 늑대님한테 어 늑대님 어디 가셨지 자 흐려짐도 하나 으흠 자 전투를 준비하죠 자 들어가지마요 같이 같이 가요 같이 아 그게 밤이 되는 동영상인가보냐 아아 그렇구나 자 어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레이너님이 앞으로 쭉 가고 나는 화이어블을 던지겠어 주변에 파밍하고 들어가시지 아아 아아 파밍 파밍 파밍이 어디서 나온 단어지? 굳이 뭐 달러 아니 달러 레이스 여기 두개 다 잠겨있어요 파밍 파밍하니까 그 풀하우스 생각나서 그 달러로 말을 했네 파밍 파밍 결국 그 레이드 게임들에서 나온 말일거에요 아마 던전 들어가서 농사짓는다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고 나온 말일거에요 아마 아아 하아 그니까 공략을 해서 어려운걸 깼는게 아니라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그냥 네 자 두뇌는 고 네 자 차를 들으러 가자 네 스 카ont 같이 하아 삐치겠다 미치겠다 하하 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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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고래됨 어어어어윽 어헜 나 저장했나? 아아 저도 갑니다 어...끝났어 아 나연님 어떡하지? 아 나 미치겠다 아 파이어홀을 정말 정말 잘 쏴야돼 아 미치겠다 나연님 잠깐만 소생 스크롤을 하나씩 하나 좀 야 여기 안팔지 참 어 뭐야 이거 어? 뭐 많다 자 일단 스크롤은 다 넣어놓자 나랑 있는 물품을 지금 얻으려면 그거 하면은 경험치 얻지 않나요? 그거 뭐지? 다음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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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를 읽으면 아 그거 없어졌나 참? 이게 나랑 있는 건가? 아 이거 아닌데 나랑 있는 거 어디갔지?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데 그래요? 자리가 모자라는데요? 전 전통에 이걸 못 넣으니까 저한테 좀 제가 그럼 일단 포션하고 장비품만 할테니까 나머지 좀 챙겨주시겠어요? 네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것만 남겨두고 아 저거구나 네 지금 화살 무게기일거야 아마 여기서 장궁 좋은거 나올텐데 어 네 나와요 장궁 좋은거 나와요 여기서 장궁 자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건틀렛이 음 무슨 건틀렛이요 달인의 유산일걸요 어 경험치는 않았네요 다행이네 네랑님 죄송해요 야 파이벌룩 너무 쓰고싶었어 쓰고싶었어 하 네랑님 응 말 말이 없어있네 답본님 네부에 죽기있는거 같아요 하 하 어 잠깐만 이거 왜 나중에 어떤님이 배신할거같애요 자 일제에서 기록복사인거 버리고 일제에 기록복사해두고 일제에 기록복사해두고 일제에 기록복사해두고 버리고 자 어 진짜 저 저 저 저 제 말을 안거렸구나 icion 공격은 뱉은 시간을 내고 놓고 공격은 이쁘게 도 지금 알수 아이언스룸 아이언스룸 여기서 처음 나오죠 단어가 자 가서 일단 가서 일단 살려 살려 살리고 오죠 살리고 와요 살리고 예 그러게요 아이언스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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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님 어떻게 된거야 아이언스룸 이렇게 이거 참 거시기한데 아이언스룸 가슴 내가 움직일까? 자 제가 움직여야겠네요 일단 신성가서 사원가서 살리고 신성가서 이동거리가 짧은 데를 선택하게 돼서 프렌들리 암은 여기서 거기서 가면 위쪽으로 나오지않나요? 12시초 예 안좋죠 자 일단 나는 살려드리고 자 장비 주구요 저 아 이거 슈퍼 임포턴트 하드 아 아 아 얘는 저거 안사나? 음 내가 안사지 보석도 안사지 넌 신전에서는 뭘 사기보다 다 파는거야 아 아 다리네 우산 야 여기도 있구나 이거 누가 사용하지? 어 자 여기요 드렸어요 들리느님 아니 제가 써요? 아 들리느님 아니 이 좋은걸 저한테 주시다니 아 그 어 이거 반지는 뭐야 자 식별해요 식별 아 화삽이 없네요 아 이거 이거 뭐야 화삽 활 좋은거 같았다네 아 죽으면 아 근데 공격속도가 낮네요 공격속도요? 네 원래 쓰는게 7인데 저건 5에요 낮을수록 좋은거 아닌가? 어떤 공격속도요? 네 스피드팩터 낮을수록 좋아요 네 스피드팩터는 낮을수록 좋지 아 그게 아마 라운드를 아홉 번도 나눠가지고 거기에 숫자에 맞게끔 그 어느 어느 시점에 선제공격이 되냐 그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맞아요 야 어쨌든 빠를수록 좋아요 맛있어 아 타코 1나오네요 근데 타코 1나오네요 누가? 저요 낼리낼리요 하하하하 할말이 없대 더이상 자 준비되면 입구적으로 오시고요 뭐 블랙비트는 아예 그냥 타코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까지 내려가면 거의 그 뭐야 마이너스 5정도면 티오비 수준이지 마이너스 5정도면 티오비 수준이지 마이너스 5정도면 티오비 수준이지 가치 가시 차경하면 좀비의 모습으로 변경된다 네 틀빨 마지막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껴야겠다 어? 뺄게요 뭔데요? 저주 받았다 어? 어? 아니 느려요 이거 이 상태로 아니 그거 왜 했어요 빨리 저주 풀고 와요 저주 받은 그거에요? 이동속도가 너무 비슷하면은 그리고 저 상태에서 활을 쏜다면 그 좀비 내성 그 그거인 뭐라고 해야지 그거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거 로기야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쉴게요 한 하루 쉴 것 같아요 하루 아이씨 몇 마리야 이거 몇 마리야 이거 열 마리네요 아이씨 뭐 뭐 뭐 뭐 나의 자식을 잃어버린다 나의 자식을 잃어버린다 헤헷 나의 자식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자죠 아이 왜 왜왜왜 우리가 자는걸 그렇게 싫어해 늑대네 이번엔 다음에 공포의 늑대 나온거 아니야? 워그네요 워그 워그가 늑대보다 더 쎄잖아요 제발 아휴 세마디 빼고는 다 걸렸어 되나? 다시 한번 아 이번엔 아아 이번엔 잘 씻었네요 이거 나오면 잘 씻은거야 아 도타 아 누구 레벨업있나? 아니요 저기 특수능력 아아 아 아 아싸 아 아 드디어 해독을 한번이라도 쓸 수 있네요 어이 어이 정지되어 있는거 같은데 정지되어 있는거 같은데 정지되어 있는거 같은데 정지되어 있는거 지금 지금 뭐 화면 뭐 보고있으신 분 없죠 뭐 화면이요 시정지 안돌려요? 예 풀스님 안보고 저거 그 저거 마침을 안누르실거 같은데 아아 잠깐만 그러면 어쩔수가 없네 아 그걸 못하는구나 아 이걸 이걸 못하네 아 아 미소를 이겼다 잠깐만 이게 이게 퇴장이 안되네요 어 야 이게 퇴장이 안되는구나 빨리 그냥 그러면 아니요 동영상 뭐그런데 저장이 안돼 나갔다가 다시 보죠 어 됐어요 됐어요? 어 됐다 됐다 자 저장하구요 자 어 다시 만들죠 다시 아니다 다들 다들 이제 기운이 빠져서 그거 한거같은데 그런가요 도저히 야영지만 돌고 그러면 예 오늘 그만하죠 베레고스트 베레고스트 아 여기 다 돈다고요 예 여기 일단 왔다갔다 왔다 돌고 다들 지금 졸리신거 같애 그 말수가 엄청 저워지고 말이 없고 그럴 수도 내가 말이 많아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팔것도 많아가지구 뭐 정리 싹세야되긴 하는데 오 오 야야야야야 일단 잠들어라 야 애들 이거 이거 쓸 필요도 별로 없다 애들이 뭐 그냥 어 컨테이너가 같이 탔대 드디어 보석 컨테이너가 같이 탔구나 어 보석 한 번 해야겠네 어 동굴이요 아 거기 롤롤롤 걸씩일텐데 나갈거지롱 오오오오오오오오 던져 던져 트롤이요? 트롤? 웬 트롤? 어우 수면 막아 아 쟤네들도 자 임마 자 가만하게 자 내가 잘 재워줄게 아 이거 큰일났네 근데 보석가방이 꽉차가지고 다들 어디있어요? 보석가방이 꽉찼어 한번 정리 싹 해야겠다 저기 잠깐 생각안하사이에 아 저기를 지금 다 밝히고 계시구나 고룬과자님 어서오세요 일단 여기다 하나 넣어놓자 이틀 오오오오오오 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다 들어갔다오셨나? 어? 어이고 브라사에 있다 어? 나 레벨업 있네? 야 드디어 나 매직미사일 4방 쓸 것 같은데? 4방 나가는데 이제? 레벨이 7레벨 됩니다 레벨업 일단 나중에 하고 좀 치지말고 고고 거기 누구 있어요? 어? 나영이 계속 맞는데? 어? 나영이 어디갔어? 아 뭐야 여기 어 얜 누구야? 아니 나는 스케 레벨업을 4마리나 끌고 가고 있어 혼자 아 나 미치겠다 따라와 따라와 우리 이랭들이 너희들을 반갑게 맞아줄꺼야 에론이 이제 몸머리 하시네요 에론이 먼저 잡겨 둬볼까요? 아니 나는 파이어볼 쓰면 돼 아니 파이어볼 쓰면 돼요 나는 이럴때 써야죠 아 근데 나 참 이럴때 써야되는구나 근데 왜 멍청하게 도망가고 있었지? 자 어 가운데 여기 그러고 보니까 뭐 있지 않나? 저 마법망치 중에 있지 않나? 해골? 아까 그 마법망치 아까 죽였죠? 에론님? 에베르 펑크 알고서 왜 에베르 펑크 안해요? 아 저 나중에 나 좀 마법 보면서 할라고 그 소스란의 그 아 여기 새로 생긴 마법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에베르 펑크 에베르 펑크 근데 소설하지 온전히 모든 마법이 다 뜨니까 마법이 뭐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좀 천천히 볼라고 야 여기 저녁되니까 해골이 많이 나오네 아니 산족들은 이 해골이 많이 나오는 데서 어떻게 일찍 되는거야 도대체 아니 본거지를 정해도 이런데 다 정했어 이 놈들이 아무튼 해골드가 친구 먹으려고 이렇게 했나? 해골은 나의 친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자 한번 하구요 하구요 어 이었을 아 어 아